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아끼시던 삼남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주님이 그 삼남매를 참 사랑하셨고요 또 주님만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삼남매는 눈물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고 또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던 그런 너무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던 그 삼남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기로는 이 삼남매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 섬기고 가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걸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 삼남매의 그 오빠가 지금 중병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꼭 저 사람 믿음 없다고 자꾸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잘 하지는 못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이런 마음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과 그토록 친밀한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현실인데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한 마리가 불쑥불쑥 머리에서 되뇌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그 자기 오빠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섭섭함도 묻어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참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도 묻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름 내내 제 마음 속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제 마음에 왜 이런 독백이 계속 나왔나 하니까요 이번 여름에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너무나 주님 사랑하는 그 가정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그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될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런 섭섭함이 저에게 묻어나온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왜 유독 이번 여름에 제 마음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런 독백이 나왔나 하니까 이번 여름에 제가 이민교회를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저를 초청한 교회만이 아니고요 지역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발목 잡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거를 뚫어낸 힘은 없고 그저 무기적하게 한숨을 쉬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너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간에 정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독백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나눈 네 종류의 교회 혹은 네 단계의 교회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션을 처치 우리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예요 분당 우리교도 그랬고요 처음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사명의 가슴이 벅차고 이 미션을 처치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처음부터 무기력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명으로 뭉쳐진 건강한 교회로 출발을 한 교회지만 시간이 가면 두 번째 단계로 변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말로 하면 목해적 교회예요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가슴 벅차게 그렇게 미션을 처치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 정신은 슬금 슬금 약해지고 그저 목해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가 뭡니까? 그냥 교회를 일 중심으로 그래서 조직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게 이 목해적 교회 두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세 번째 단계로 전락을 하는데 그게 메인터넌스 처치 우리말로 하면 현상유지적 교회예요 이 단계가 되면 교회 부흥, 성장,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상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비참합니다 뮤지엄 처치 우리말로 하면 박물관 교회예요 여러분 그 박제된 호랑이 보셨잖아요 박제된 독수리 날개를 다 펴고 삼킬 것처럼 그렇게 뚫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호랑이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박제됐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네 번째 단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도 있고 복음도 소리쳐 선포하고 모든 구색을 다 갖추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뮤지엄 교회가 돼버렸어요 박제된 호랑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단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아픈 건 16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규모도 서른 몇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초라한 조직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 미션을 처치를 향하여 일당백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나?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나?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이번 여름에 자꾸 독백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런 독백이 되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그 무기력한 교회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한 현실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몇 주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참 중요한 대안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답답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떤 장애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10편 102편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로마스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던 절망적인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 그걸 기억해내는 거 그리고는 내 상한 마음을 어떤 사람 누구도 찾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 상한 마음 주님께 가져가기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어가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낙심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1절에 가서는 나사로가 그냥 죽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희망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지금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죽었는데 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왜 죽은 사람을 놓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이 오해받을 말씀 아닙니까? 왜 사기치는 건가 이거? 예수님은 이런 거짓말을 하시지?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오해받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죽었는데 죽은 거하고 자는 거 구분을 못 하십니까? 왜 죽은 사람을 놓고 잔다고 말씀하시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11절 끝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그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은 거, 자는 거 공통점이 많지만요 결정적인 차이는 죽은 건 안 깨어나요 희망 제로예요 자는 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 주님 주시는 희망도 담겨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믿음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중에서 자존감 수업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마음의 습관 이걸 몇 가지를 쭉 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마음의 습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가 우리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책에서 무슨 예를 드는가 하니까요 한 번은 저자가 자기 친구와 함께 아마 맥주집이었던 것 같아요 맥주를 마시면서 국가대표 축구를 관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는데 경기 초반에 우리나라 팀이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페널티킥은 거의 90% 이상의 골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놓쳐요 실축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함께 축구를 보던 친구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졌네 졌어 보면 뭐 해? 페널티킥 찬스도 날려버렸는데 분명히 질 거야 지금 경기 초반인데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더니 그 친구의 예언대로 불행하게도 또 우리 선수들이 한 골을 먹었습니다 선치점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는 말이 페널티킥은 실축하고 첫 골도 먹고 주전수비수는 부상당하고 완전히 졌네 아예 3대0, 5대0으로 지게 생겼네 그리고는 술을 계속 들이마시는 거 열받아서 이게 미리 좌절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갖는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놀랍게도 후반전 뒷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이 놀라운 뒷심을 발휘해서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독일전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2분, 3분 남겨놓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났나 봐요 경기 맨 막바지에 놀랍게도 동점골을 터뜨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또 역전골을 터뜨려가지고 경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프집에서 야구 축구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열광하고 그 기쁨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불행한 거 미리 좌절하는 습관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그 친구가 자고 있어가지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좌절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가진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요 이런 정상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 끊임없이 저에게 낙신된 메일을 보내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청년부는 저래서 문제고 이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썩어빠진 교회 같아요 또 그 말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매일 보내주시는 글을 저는 한 줄도 소홀히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이 상함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랠 수 있고 고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루다에게 배워야 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갖고 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아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늘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미리 좌절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3절에 나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엘 2장 31절이요 요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그다음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저는 10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이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그렇게 미리 좌절하고 낙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낙심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늘 듣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부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격해서 가슴이 뛸 듯이 깊어가지고 시뿔겁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은 절망 상황이에요 오빠가 죽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원망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토시오 주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본을 회복하는 거 이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때로 믿음 좋아 보이는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좀 실망할 때가 뭐냐 엄청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런 믿음 생활을 구사하는데 기초가 약해요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오빠는 죽고 주님은 이 일에 전혀 성의도 없이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은 낙심된 마음이 찾아오는 가장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님이 섭섭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간단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온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바로 그다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가 기초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마르다와 같은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실전 하나도 있습니다 뭐냐 삶의 현장에서 무덤에 돌 옮기기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바꾼 게 이 본문이 너무 제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39절에서의 마르다의 모순 이 모순된 모습이 이게 딱 오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모순이 뭐예요? 방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이 지금 삶의 현장 무덤가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려는 신적인 능력을 지금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 현장에서 누가 지금 방해꾼 역할을 합니까? 마르다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지 상황 끝나버렸는데 죽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베푸시는 현장에서 그 주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두느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예배들이로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작동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맨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방해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소용없다고 안 된다고 저는 청소년 사회를 만 10년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회를 참 잘했다고 과장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저는 저의 10년 청소년 사회를 주님 앞에 가면 연자멧돌을 목에 많이 달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의 불신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한 게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학교를 쫓아다니며 학원으로 쫓아다니며 애썼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의 불신앙이 뭐예요? 마루다가 가진 그 고백이에요 조금만 애쓰면 별성 불운 애들은 열심히 제가 도와줬는데요 내 생각에 얘는 선을 넘었다 얘는 안 된다 주님 앞에 늘 독백이 그거 아닙니까? 얘는 안 됩니다 죽으지 날이나 됐습니다 얘는 끝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임신하고 얘는 벌써 학교 태양 몇 번 당하고 얘는 안 됩니다 제 마음으로 선을 꺼버렸던 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던 애들이 15년, 20년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한두 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뭐예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데 맨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그 아들이 너무 멀리까지 간 것 같아도 그건 여러분의 시각이에요 그 아들을 주님 앞에 갖고 가 기도로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의 시각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39절을 이게 내 목회에서 너무나 영향을 준 말씀이에요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의미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은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분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도 살리겠다고 가신 그분이 그까지 무덤에 돌 하나 못 옮기시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은 니들이 옮기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느니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느니 내가 하마 그래서 우리 동업하자 동업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주님 세상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게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 살립니까? 저는 그냥 무덤에 돌아온 게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뭘 제가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모든 공은 저에게 다 돌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얼마나 제가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듣고 다닙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동력자 삼으시는 분이에요 너 나랑 동업하자 네가 할 수 없느니 나 안 시킨다 너 보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 이런 말 안 한다 너 돌은 옮길 수 있잖아 그 왕한 생각에 빠져서 그냥 아프리카! 아프리카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순훈 하나 낙심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는 이 모순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삶의 현장인 무덤가에서 제일 먼저 낙심하고 제일 먼저 좌절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주님 앞에 아예 아래기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오늘 본문 앞에서 저는 다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특이한 의식을 하나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의식을 하는데요 이제 딱 11시 예배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목사님이 문 입구에 서 계시고요 그 앞에 보통 두 분이 서더라고요 큰 촛불 이걸 들고 계시는 분이 뒤에 계세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 큰 촛불 단을 들고 있는 두 분이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뒤에 단위 목사님 성가대가 뒤따라 옵니다 그리고는 두 갈래로 단위에 있는 강단에 있는 촛불 단에다가 그 촛불을 점화를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또 이걸 하는 교회도 있고 생략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두 분이 와요 그리고 그 옮겨진 강단의 촛불의 불을 다시 옮겨서 또 앞장서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감리교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예배 시작 전에 촛불을 먼저 갖고 등장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 촛불의 불을 점화해서 또 나가느냐 그런데 예사는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빛 대신 주님이 추가나셔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고 은혜의 예배가 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을 앞세워서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그런 행사 의식하지 않습니다만 늘 마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인간 목사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어대도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빛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끝나는 것으로 끝 일주일 동안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앞세워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옮겨야 될 무덤의 돌이 무엇인가 내가 무덤의 돌 옮길 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줄 믿는다 곳곳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옮겨야 될 무덤의 돌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에게 오는 이 말씀이 유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네 가정을 위하여 무덤의 돌 옮기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지금 든든히 그렇게 기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나 다 안다 네가 네 가정의 무덤의 돌 옮기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아들이 네 딸이 저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의 유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 아버지 제가 무덤의 돌 옮기겠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하루에도 열두 번 더 낙심되고 좌질되는 일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신다면 오늘 제가 옮겨야 될 무덤의 돌 핑계되지 않고 옮기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것 같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 독백을 하는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메일 몇 통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러브코리아 음성 단기 성교라고 충북 음성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그 지역의 시골교회 목사님 거기에 이걸 함께했던 단위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내용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유난히 더위를 타는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을 본 느낌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난히 더위를 타는 지체들은 마치 비에 젖은 모습으로 광대의 자리로 내려앉아 혼신을 다해 춤을 추며 흥을 도주며 애를 쓰더군요 세상에서는 각자 나름의 위치가 확고한 분들일 텐데 전혀 알 수 없는 시골 복장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노라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내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저는 이 상황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데 광대 옷차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재롱 잔치하듯이 하는 그 모습이 그 단임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보기에 눈물겨운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 행사를 담당했던 우리 교회 담당부 목사님이 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힘든 일임에도 표정들이 밝고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인트 사장님이신 모 집사님은 교회 천정 페인트를 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절대 저는 이 일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자를 잡아주던 집사님도 안마를 하시던 집사님도 모두들 돈 받고는 이 일 안 합니다 섬교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들어보세요 비산제일교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때 18명의 마을 주민 어르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제하심을 느꼈습니다 팀원들 대부분이 감격과 은혜에 눈물을 흘렸고 어르신 몇몇 분들도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분들 중에 네 분은 따로 영접기도도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펑펑 우시는데 저도 쉰 목소리로 어린애같이 울었답니다 죽도 후 18분 모두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큰 절 드리고 나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또 오라고 고맙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덤에 들어오기려고 애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에요 이번 여름에 필리핀 의료선교를 다녀오신 장노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부 설교 마지막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번 선교의 고백 같아서요 이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주님의 동력자가 돼서 무덤에 돌아옮기려고 애쓸 때 거기에 영혼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면모이지도 않는 시골교회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론은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다른 미사이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난 여름 내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로 다 회복이 되고 다 복구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런저런 마음을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 우연히 주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2번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주님 나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세상에 험한 풍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할 때 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며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님 앞에 신음 소리를 내듯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독백을 할 때 우리가 얻어내야 될 주님의 메시지 하나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 아내도 우리 가정도 분당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적어도 인간인 제 눈으로 보기에 한국 교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낙심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저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주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인생 이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내내 무기력해서 과장된 그런 낙심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불러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성령님이 오늘 선포된 설교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접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성포하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생명에 피난처시니 생명에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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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죽게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위기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성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에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에 피난처시니 힘을 넣은 주님께 성부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여러분 힘 내셔야 돼요 자꾸 죽은 지 날이나 되는데 주님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힘을 내셔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돌로 옮기면 주님 죽은 나사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달려가기 원하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것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며 죽은 지 날이 되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절망 중에 죽은 나이다 고백함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성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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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